한국투자증권이 지난 8일 발생한 전산장애 관련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경부터 15시간 동안 한국투자 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과 홈 트레이딩 시스템의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손실을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9일 동시 효과의 매매가 완료된 고객을 기준으로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